야다바 다이차의 번거람들 반갑습니다. 혹시 다들 스포츠 좋아하시나요? 좋아한다고요? 그러면 어떤 게 좋나요? 왠지 야구를 좋아하실 것 같네요. 오늘 얻어 올 녀석은 그렇습니다. 바로 가시죠. 바로 홈런왕 다오입니다. 한 달 기념으로 과일 케이크를 아주 얇게 먹으면 30일 치료를 얻을 수 있는데요. 받아볼게요. 제가 이 녀석을 받는 걸 왜 영상을 찍었냐 궁금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효과가 대전 RP 루티 오퍼넨트의 멀티브루터 시간 플러스 1인데요. 길게 봤을 때 쌓이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래서 홈런왕 다오 캐릭을 들고 오늘 아이템전 랭킹 가보겠습니다. 두 분이니까 오징어 한마리님과 함께합니다. 피트의 조상현입니다. 아 이거 근데 이게 아이템전이에요. 스피드 찾으면은 뭔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건데 아이템전이기 때문에 차량이 또 아이템전이 아닙니다. 그게 또 하나의 오점이긴 하죠. 자 주면서 비록 아이템전 차량은 아니지만 스피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기 부분에서는 앞장서기는 하는데 이것도 해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줘야죠. 아야야야 아! 야야야야 아! 이거를 못 들어간다고? 우와! 웃길라고 그랬어요 웃길라고 여러분들 알죠? 8등입니다. 8등이지만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콜루완 4호 너 힘을 보여줘라. 알겠어요. 그래! 그거지! 갑니다! 좋아 좋아 해주고 이쪽에서 한번 밟아주고 이렇게 맞춰서 터치 부분을 써주면서 타이밍이 좋게 이렇게 뛰어주는거죠 얹어주고 좋아요 팔뚝에서 5등까지 더 올라갔죠? 좋아 좋아 맞추자 나이스! 이러면서 내가 3던 사면은 되게 멋진 그릴 나온단 말이야 오! 실제 나이스!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밟아주고 나 왜 그러냐? 오케이 돌로는 탔단 말이야 오! 야야! 이거는 땡기고 나이스! 이런거에요 쫓아났다 쫓아났다 잘해야되거든요 나이스! 야 그림 너무 좋다 저 이런 그림을 좋아해요 팀전 때 한 바퀴 나왔어 다행히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해주고 부스터 한 번에 아까워서 왜 안 풀렸지 나이스 이거지 바로 해서 땡겨서 앞으로 좀 나가고 부스터냈죠 이러면서 바로 치고 올라갔죠 야 밟았으면 안되는데 내가 밟아야 돼 오케이 좋아 쉴드 한 번 쓰고 부드럽게 5등 한 번 센스가 역시 와우 이런게 팀입니다 1등으로 오셨지만 제가 2등으로 오는 걸 알고 1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유튜브 각을 만들어주는 글랜클라스 어디가 한 마리 지금까지 홈롱왕 타오를 장작해서 플레이 날려봤는데요 진짜로 여러분 또 즐거움에 팀전하는 거예요 홈롱왕 타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야구 하라고 할까요? 오늘로도 여기까지 할게요 홈롱왕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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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